명신보감 필사본 한 권을 꺼내드렸습니다. 갑인, 모춘, 상한, 가히, 그러니까 갑인년, 모춘, 그러니까 늦봄, 그러니까 이제 한 음력 한 3월 정도 되겠죠. 상한, 그러니까 이제 상순, 중순, 하순 할 때 그 상한, 그러니까 3월 한 초순 정도의 이 책을 엮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부록으로는 관시제자직, 여시, 향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책이 이제 중요한 것은 명신보감, 갑인, 중춘, 상한, 가히, 그러니까 이건 중춘이죠. 그러니까 음력 2월 초순, 그리고 여기는 모춘, 상한, 그러니까 이제 음력 3월.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적은 것은 2월인데 이 책을 엮은 것은 표지를 한 것은 3월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지금 한 달의 그 기간이 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책 내용을 쓴 것은 2월이고 이 표지를 해서 엮은 것은 3월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예전에 이렇게 책을 엮는 그 시간을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. 이렇게 이제 관시, 독관시 제자직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이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책값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책이 값어치가 얼마인지 이 종이값과 써서 엮는 그 공력과 이 모든 게 이 책값으로 나와 있는데 쌀, 한말, 오승, 삼합, 작, 청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느 책에서 보니까 정삼품, 정사품 정도의 품계를 가지고 있는 벼스라치의 한 달 봉급이 4말, 한 5승 정도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5말이 되지가 않더라고요. 그렇게 보면 이 책값이 그거에 이제 한 4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책값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과거의 길은 뭐 나라의 백성이면 길은 열려있지만 그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재력이나 여력이 양반이나 재력가들 이외에는 상당히 가기 어려웠다는 게 이 책값으로서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책값이 나와 있는 책들이 별로 없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본 책 중에 두 권 정도 책값이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책값을 쓴다는 것 자체가 유생에게는 좀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많이 적혀 있지 않는데 이 책은 이렇게 책값이 적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청전 이 호로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마도 이분이 훈장선생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순무청 밭전자 그러니까 채소밭을 일구는 직업을 또한 가지고 있는 분 같습니다. 그런데 이 옛날에 채소밭을 읽은다라는 것은 보통 부지런하지 않으면 채소밭을 읽우기가 어렵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엮은 분의 성품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. 보통 호는 태어난 지역의 골짜기 그러한 지형의 특징을 따서 짓는데 이렇게 채소밭이라는 호를 가졌다라고 보면 이 분이 엄청 부지런하셨던 것 같아요. 정말 선비다운 그러한 모습이 이 두 글자에 드러나 있습니다. 교인지 대경 그러니까 사람을 가르치는 큰 경서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렇게 책값이 나와 있는 책이 꽤나 귀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나름 귀중하게 여기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. 이렇게 예서로서 이렇게 향약 남전녀씨 향약 해서 이제 이렇게 크로바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 책 원래부터 들어가 있는 거 입니다. 제가 끼워 넣은 건 아니고 원래부터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. 그리고 보면 여기도 크로바가 있고 제가 넣은 거는 이제 은행잎을 좀 넣는데요. 이게 이제 책을 놔두면 벌레들이 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은행잎이 그 방충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은행잎을 이렇게 넣어 뒀는데요. 이 책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좀 상당히 부담이 좀 많이 되는 그러한 이렇게 벌레 먹고 막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방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은행잎을 넣어 뒀습니다. 이렇게 책에 책값이 나와 있는 쌀, 한말, 오승, 삼합의 이러한 책값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.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.